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1993년에 출범을 한 한 총련은 한때 230개 대학에서 1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한때 세력을 확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북적인 성향이라던가 폭력적인 시위 때문에 점차 도태되어 갔으며 대법원으로부터 한 총련은 북한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 행위를 하는 친북 이적 단체로 두 차례나 단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도 여러 구설수에 오르다가 급기야 나중에는 한 총련의 신임 의장을 뽑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후보로 나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완전히 도태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한 총련 출신들은 정치권에 별로 발을 붙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조선일보의 칼럼을 보면 사실상 퇴출되었던 한 총련 출신의 인물들이 이재명을 숙주로 삼아가지고 슬슬 정치권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과거 그들의 투쟁 방식이라던가 사상을 보았을 때 이들이 정치권으로 다시 들어온 것은 무료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한 총련 하면 폭력 사건이 가장 논란이었는데 1997년 5월 달에 한 총련 주사파 운동은 몰락을 하는 분기점이었고 이때 거칠어진 이들의 폭력에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이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두 명이나 죽었습니다. 당시 학생운동은 공권력 같은 외부 충격이 아닌 인형과 폭력이라는 요인으로 네팔을 겪고 있었고 1997년 5월 26일 전남대에서 민간인을 프락시로 몰아가지고 때려 숨지게 한 이종권 사건이 벌어졌으며 이때 사법 처리된 18명 중에는 한 총련 사나 남총련 의장이었던 정이찬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사면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의 측근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사건 관련자 중에는 복역 이후 강도라던가 성폭력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종권 사건이 있었지만 한 총련은 5기 출범식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고 수만 명이 횃불을 들고 20대 젊은이를 의장으로 지도자로 떠받드는 기괴한 행사를 치렀으며 지금 북한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했던 행동은 유사한 구석이 많다라고 평가하는데요. 그리고 출범식을 준비하던 6월 3일 한양대에서 선반 기능공이 한 총련 간부들에게 몽둥이로 맞고 물고문을 받다 죽는 일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이석사건으로써 모두 22명이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총련에 의해서 무고한 시민 2명이 연속해서 죽었지만 한 총련은 얼마 뒤에 강위원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한 총련 5기 의장으로 옹립을 했고 강위원은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국법법 위반으로 한 달 뒤에 구속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1년 뒤 대법원은 한 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을 했고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역시 그를 사면을 시켜주었는데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들에 의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의 당사자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설명 그들의 선배인 전대협 정치인들이 30대의 배지를 달고 20년 이상 국회에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도 참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들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등장을 하자 사람들의 망각의 힘을 믿고 기어코 정치 무대로 올라오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이들은 계속해서 정치권에 들어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정이찬는 2021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수원 월드컵 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을 했지만 과거 이력이 불거지면서 사퇴를 했었고 앞서 강의원 역시도 2018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다가 2003년 성희농 사건이 불거져가지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피해자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지만 1년 뒤에 경기도 농수산진흥위원장이 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해당 칼럼에서는 이들이 이재명이라는 숙주를 잡고 계속해서 정치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재명은 지난달에 정이찬하고 강의원에게 특보 임명장을 주었는데 특보 이력이라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의 측근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마폐이고 현재 이들은 공천이 되면 곧 당선을 의미하는 광주하고 전남의 지역구에서 총선 준비에 들어간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대로라면 과거 무리를 일으켰던 한총년 주역들이 다음 국회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며 이념과 폭력으로 얼룩진 시대를 주도한 사람들을 국회에서 다시 보는 것은 옳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재명의 측근으로 인정을 받은 강의원은 이재명이 단식을 시작을 하니까 독립군의 심정으로 국민 항쟁에 나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무능폭력 정권 윤석열은 퇴진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한총년 의장 때 김영삼 정권 퇴진과 민중 항쟁을 외치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이며 또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정의찬의 과거 이력이 문제가 되니까 그의 모교 민주화 동문회 조직에서는 시대적인 비극을 정략적인 공격에 이용하지 말라면서 성명서를 내며 글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치사 사건을 공안 탄압과 민주화 운동의 대결이 초래한 시대적 아픔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학생들 자신들이 폭력을 저질러놓고 국가폭력이 원인이라는 궤변이며 이러한 주장은 40년 전 유시민이 항소이유서에서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짓거리를 또다시 반복을 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동안 정치권의 외곽에서 겉돌고 있었던 한총년 세력이 이재명을 숙주삼아 부활을 노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얼마 전 진보당의 강성이가 정치권에 들어와가지고 물타기를 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더니 이제는 한총년 출신들이 중앙정치에 들어와서 역사에 물타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들이 중앙정치로 들어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재명은 왜 한총년 핵심 인사들을 성남시와 경기도 시절부터 중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숙주를 자처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으며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이들이 함께 딸려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 정치권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